아, 누구야! 누나, 나야, 재영이. 네가 왜 여기 있어? 아, 심장 떨어질 뻔했잖아. 누나, 나 이번 일로 진짜 생각 많이 했어. 반성도 많이 했어. 내가 누나한테 몹쓸 짓 한 거 알아. 나한테 한 번만 기회 좀 주면 안 돼? 너한테 줄 기회 같은 거 없어. 딴 데 가서 찾아. 집에 가올래. 누나! 무슨 일이야? 누나! 너 뭐야? 뭔데 싫다 하는 사람 계속 따라다녀? 형은 뭔데요? 지난번에도 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? 형이 누나 뭐라도 돼요? 대분 어쩔 건데. 누나, 이 형 말 진짜야? 아, 그새 딴 남자 생긴 거야? 어. 그니까 다신 찾아주마. 또 나타나면 나 같이 신고할 거야. 누나! 얼른 가라고. 너랑 나랑 끝났어. 네가 끝낸 거잖아. 누나, 진짜 나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? 누나,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? 너 가라는 말 안 들려? 누나, 내가 내일 전화할게. 그 때 다시 얘기해. 괜찮아? 한 번 더 찾아오면 봐주지 말고 바로 신고를 해. 그런 놈들이 안 그러면 정신 못 차려와.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에요. 그냥 좀 차려 없달까? 좀 순진한 애 왔달까? 순진한 사람이 남의 집에 무단 침입을 하나? 사람이 왜 그렇게 미중을 해? 그러니까 지가 잘못하고도 계속 옮겨 붙는 거잖아. 더 이상 어떻게 차갑게 돼요? 얼마 전까지 좋아했던 사람인데. 윤희 씨는 그게 돼요? 하계야. 기싸고도 쌩까운 사람인데, 뭘. 나 진짜 궁금해서 붙는 건데요. 우린 대체 무슨 사이에요? 키스하고 쌩깔 땐 언제고, 왜 이제 와서 뭐라도 되는 것처럼 구는 건데요? 내가 무서워요? 나 갈래요. 쌩 깐 거 아니야. 그럼요. 내일 같이 안 갈래? 어딜요? 이 안에 죽은 장소? 홍영 씨가 알고 싶댔잖아. 귀엽게 되고 싶다며. 말했으면 책임져. 날씨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잠깐. zodiac girlfriend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리는 오늘 Så ! atoon 존에 죄송합니다. 여러분 seit 태 양 ScanSäss 저는 이 avent Haw näm Pizza 저 node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